두 번째 확인해 볼 이슈는 바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무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슈를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 타이어나 라텍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천연고무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고무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업종은 무엇일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서 타이어가 부족하다 라텍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스판덱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 고무를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? 네 일단 이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연고무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이야기인데요.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이 반도체 공급 부족 대란이 있었던 부분과 함께 또 이 자동차 타이어의 핵심 소재가 바로 천연고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쇼티지에 이어서 천연고무 부족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우려감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이 고무는 사실은 나무가 숙성을 하는데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 부분과 함께 한번 공급망이 깨지면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딘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. 반면에 수요는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. 글로벌 시장의 물류 이동 증가라든지 또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또 특히나 트럭용 타이어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등에서도 코로나 이후 이동이 또 재개되면서 중고차 판매 자체가 또 활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실제 또 천연고무 가격 자체가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2달러, 4년 만에 최고치로 또 기록을 했고요. 이 업계에서는 향후 5년 동안 또 키로당 5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천연고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의 업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제가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신가요? 뭐 타이어나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생각나긴 하는데. 네, 전반적으로 화학 업종들도 같이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천연고무 가격에 영향을 또 지대하게 받는 타이어 업종 중에서 또 넥센타이어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실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어 업체들이 동일하게 천연고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제품 가격에 있어서 일제히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에서도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타이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오르면 내리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이 또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타이어 업종을 좀 살펴보자. 최근에 뭐 고무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시청자분들도 뭐 유튜브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의견을 주시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품귀 현상 나타난 게 많냐. 반도체에도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. 뭐 고무도 품귀 현상 나타난다. 오늘 뭐 새벽에 미국에서도 뭐 음식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생필품과 관련된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. 원가가 인상되니까 가격 인상된다.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흐름이 여기에서도 고무 가격을 봐서도 자연스럽게 좀 이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이슈였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확인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시장 전반적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3200선을 좀 어제 안착을 했다가 오늘 또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. 코스피가 1% 넘게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3220선 돌파하고 나서의 그 다음의 흐름 어떻게 보겠습니까? 일단은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면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우리가 쉬어가는 흐름이 또 보여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상승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채 금리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쪽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.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도 강했던 만큼 현재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수급 자체에 있어서 외인의 매수세 유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3220선을 돌파한 것이고 지금 현재 지수는 3188선까지 내려왔습니다. 3183선까지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37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기관이 5000억 원 넘게 양 시장에서 동반매도세를 외국인 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의 좋은 흐름이었다가 오늘 약간 쉽지 않은 시장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조연경 연구원과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.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시장 상황 한번 계속 좀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좋은 이슈 그리고 이슈에 연관된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